반갑습니다. 오늘의 화학 개념편입니다. 8주 완성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의 화학 개념편, 8주 완성으로 진행되는 개념편 우리 어떻게 같이 공부해 나갈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두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pH 문제라든지 용액의 농도, 정량적인 계산 문제 두 문항이 늘면서 2, 3단원에 대한 개념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1단원과 4단원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 강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8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 한 3주 정도를 1단원을 같이 공부하는 데 시간을 쓰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2, 3주에 걸쳐서 2, 3단원 개념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5개념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화반응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중화반응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산화수법을 이용한 4단원 반응 그리고 농족병형이라든지 한 2, 3주에 걸쳐서 4단원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8주 동안에 개념편 완벽하게 정리가 되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개념편이지만 거탈기식의 수업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확하게 빠뜨림 없이 개념을 충분하게 암기하고요. 완벽하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은요. 절대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개념편. 선생님이 늘 어려워야 공부야 어려운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라고 강조를 많이 했고요. 일관된 패턴화된 풀이가 어떤 건지를 개념편부터 배워서 개념편이 끝났을 때 나 스스로 그 일관된 문제의 풀이를 가지고 킬러 문항을 내가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를 자신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1 수능을 예를 들어도 19번 중화반응이라든지 20번 양쪽 관계 문제를 내가 어떻게 빠르게 그동안 연습했던 거를 풀어냈는지에 따라서 50점 1등급 혹은 2등급으로 나뉘어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항은 절대로 미루면 안 된다라는 거 개념편이지만 거탈기식의 공부가 아닌 완벽한 개념과 킬러 문항까지 완벽한 접근 이해까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출석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정말 열심히 듣고요. 8주 동안 선생님과 함께 개념편을 끝내보겠다. 정말 질문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인강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점이 강제성이 없죠. 그래서 8주 동안 잘 따라와 줄지가 선생님이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 각오 단단히 하시고 매주 업로드 되는 강의를 단 한 주차도 놓치지 않겠다. 8주 동안 현장에서 수업하는 학생과 같이 호흡하는 형태로 8주 완성을 끝내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해 주신다면 정말 여러분들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올해 런칭 3년 차가 되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킬러 문항 미루지 말고 개념편에서 함께 잘 마무리해서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일관화된 패턴화된 풀이가 뭔지 함께 공부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1강 개념편 1강에서 뵙겠습니다.